자 바로 푸쉬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푸쉬업부터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파이프 푸쉬업 어깨에 힘을 많이 당하는 푸쉬업 따뜻하게 하셔도 됩니다 힘든 포지션 자 플랭크 팔꿈치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뻗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깨로 쭉 바닥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빌어주세요 배는 동그랗게 말아놓고 중독 동그랗게 말아놓습니다 이렇게 쥐고 자 그냥 바로 플랭크 탭 숄더 탭 갑니다 자 하이 자 비보이 동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다리 한쪽 쭉 바깥으로 뻗어주세요 쭉 자 어깨는 항상 지면을 민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루터킥 다리 잘 치아 놓은 것이죠 항상 복근을 동그랗게 말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 복근을 이용해서 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근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마운트 플라이머 자 복근 항상 동그랗게 말아놓은 상태 오케이 오케이 자 두번째 세트 바로 갈게요 플랭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동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팔 위치를 살짝만 앞으로 해주세요 자 숄더패 자 자 숄더패 자 최대한 몸통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싹 고정해놓고 오케이 쉬고 자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자 엉덩이는 앞으로 밀어놓고 그대로 위로 쭉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고 앞으로 밀고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주저앉지 않도록 집중해주면서 시선은 반대쪽 팔을 바라봐주시고 바닥을 대고 있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꾹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다음 푸쉬업입니다 푸쉬업 접할 거 없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파이크 푸쉬업 자 힘을 꾸쉬업 자 프론트킥 자 앞발차기 최대한 쭉쭉 뻗어서 복근을 동그랗게 발라놓고 자 복근 힘으로 다리를 뚫는다는 느낌으로 패스 갑니다 최대한 쭉쭉 뻗어주세요 발차기 쭉쭉 팔도 쭉쭉 오케이 튜번째 세트 종료 세번째 세트 다시 푸쉬업 시작할게요 소환자 세트 자 파이크 푸셔 자 핸드폰 시작 갑니다 자 핸드폰 시작 갑니다 자 플랭크 어깨로 바다를 꾹 밀어주세요 자 플랭크 자 플랭크 숄루템 자 목은 최대한 향안이 있는 거에요 자 뒤본동전 자 플랭크 자 배는 동그랗게 말아놓고 복근으로 다리를 끌어왔다가 끌어내린다 생각해주세요 복근은 항상 동그랗게 말아놓는다 생각하시고 복근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었단 내렸단 해주세요 오케이 자 다행히 마우스 클라이버 항상 가슴까지 무릎을 가져와줍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 복근 힘을 이용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주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굿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종료 자 네 번째 갑시다 다시 플랭크부터 시작할게요 어깨는 바닥을 밀어주세요 어깨는 바닥을 밀어주세요 어깨는 바닥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배는 항상 동그랗게 말아놓고 어깨 자 플랭크 숄러 탑 다시 플랭크 숄러 네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시골 긴 사이드 플랭크 엉덩이 앞도 밀고 엉덩이 위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시선은 위에 보고 아래쪽 어깨는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 엉덩이 앞으로 밀고 위로 밀고 그 상태 그대로 팔을 위로 쭉 뻗어주고 아래팔은 바닥을 쭉 밀어주고 자 다시 푸쉬업 팔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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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린다. 자, 린다. 린다. 크롬스 킥! 최대한 쭉쭉 뻗어서 어깨도 크게 움직여주고 네번째 세트 종료! 절반 왔다! 화이팅! 다시 푸쉬업부터 갑니다! 푸쉬업부터 3, 2, 1 고! 자 팔팔 푸쉬업 3, 2, 1 1 2 2 2 3 2 2 2 2 2 1 3 2 2 2 2 자 너무 좁아 3, 2, 1, go! 3, 2, 1, go! 3, 2, 1, go! 자, 플랭크! 오케이, 굿! 자, 3, 2, 1, go! 갑니다. 자, 화이팅! 굿! 비구인 동작 주켜리 쉬고 자 마운트 클라이머 아 플루토 케이크 자 플루토 케이크 고 자 마운트 클라이머 입니다 이제 파이팅 어깨는 지면을 계속 밀어 쉬고 자 다섯번째 종료 자 여섯번째 갑시다 플랭크부터 시작할게요 플랭크부터 충분히 쉬어줄게 자 플랭크부터 시작할게요 자 고 자 사이드 플랭크 자 엉덩이 앞으로 밀고 엉덩이 위로 밀어주고 그대로 바닥에 돼있는 어깨는 바닥에 꾹 밀어주고 위에 팔 쭉 뻗어주고 시선 위에 팔 보고 엉덩이가 뒤로 주저앉지 않도록 꽉 잡아주세요 옆구리 옆구리 여기 들어간거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반대쪽 자 자 팔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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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화이팅 자 핸도 푸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, 프론트킥 자, 최대한 발 축축 뻗어서 어깨도 되는 만큼 최대한 크게 큰 움직여 자 여섯번째 끝났습니다 자 일곱번째 갑시다 바로 푸쉬업부터 갑니다 바로 푸쉬업 바로 푸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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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자 블랙 자 오게 받아 꾸미요 쉬고 자, 추려탑 자, 플로토킥 3, 2, 1, 3 자, 화이팅 자, 나머지 클레머 자, 비보이 동작을 할게요 자, 드디어 마지막 세트입니다 화이팅 다 왔다?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자, 블랙크부터 갑니다 좋아, 놀이 자, 어깨 꾹 밀어주고 바닥 자, 그대로 버팁니다 플랭크 숄더 탭 자, 사이드 플랭크 자, 사이드 플랭크 엉덩은 절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꾹 밀어주고 위로 그대로 꾹 밀어줍니다 아래 어깨는 바닥을 꾹 밀어주고 항상 생각하세요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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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드다 푸시업 자, 드디어 자, 드디어 자, 드디어 자 발기 좋죠 자, 윈도부셔 파이팅!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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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프루트킥 마지막 자 최대한 쭉쭉 뻗어서 마지막 코인슬리 리라이저 자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땀나는거 봐